양말은 이제 많이 갖고 있는게 최고라고 했잖아 그래서 12개 고르니까 9,600원이더라고 근데 하나에 이게 장량만이 800원이야 근데 하나만 주문해도 배송비 무료야 뭐 개꿀이지 이거는 진짜 하나만 주문해도 집으로 800원짜리 날아와 지하상가 가면은 이런거 2,000원 하거든? 여자인분들 뚠뚠 이런거 사 이런거 파스텔 무지 이런거 꼭 양말 없어서 진짜 무슨 맨발로 나와가지고 지하상가 2,000원 주고 호구탱이 먹고 사지 말고 요거 보면 무지 누르면은 이 컬러만 있는거 아니야 들어가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아 색상 근데 이게 언제까지 딜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딜하고 있거든? 이런거는 롱무지 여자분들 800원은 꿀이지 이런거는 또 이제 치마에다가 이렇게 샤랄란 치마에다가 살짝 말아 들어가는거 너무 벗기고 싶잖아 아아 너무 이제 말아 들어간게 청순하잖아 여자분들 이런거 이런거는 이제 줄 딱 2개 그어져 있어서 살짝 큐트한 플라우스 이런거 하트돌돌 여성 시청자분들 이런거 이거는 좀 너무 애갖고 이거는 철회 이거는 철회하고 이런거 이거 너무 애갖고 이거 너무 애갖고 이거 너무 꼼대 짭이고 몇개 사봤어요 제가 그래서 12개를 사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퀄리티가 어떤지 뭐 신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잘 왔는지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뭐 샀냐면은 이 윌리 하나 샀구요 윌리 하나인지 두개인지 그런건지 잘 기억이 안나요 예 윌리 샀구요 어 그 다음에 다운스프라이프 다운스트라이프 하나 샀던거 같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여러개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비비드 앙고라무지 이거 이거 이것도 그냥 기본이잖아 그래서 갖고있으면 좋을거같아 요거 하나 사고 앙고라 헤링본 저 이것도 샀어요 난 이거 갖고 싶거든 카키 근데 이건 여자 라인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못샀고 아마 그레이랑 차콜 샀을거에요 뭐 이런 터치 이것도 샀던거 같은데 터치가 이쁘더라고 이거 화이트랑 그 다음에 뭐 네이비 버건디 네이비 이거 3개 샀을거야 아마 여기서 아마 블랙이랑 뭐 그린 샀다 이거 그린 어 요런거 샀어 그래서 제가 12개 때려가지고 9600은 무배 나왔거든요 꼭 12개 안사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800원짜리 양말 하나만 사도 무료배송이에요 이건 진짜 꿀딜이죠 여러분들 이거 양말 항상 물어보세요 이렇게 뭐야 겨울님 양말 어떻게 신는게 잘 신는거에요 어떻게 신어야 돼요 물어보는데 양말은 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그냥 센스고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어까지 정말 잘했어 근데 양말이 없어 항상 그런적 많잖아 양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빵꾸도 나고 세탁도 많이 하는 품모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세탁기에 들어가 있고 자꾸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 어떡하지 저쪽 가지 하다가 이제 어 등산용 양말 같은거 하나밖에 없네 아니면 좀 구린 양말 아니면 뭐 발목 양말인데 되게 어중간한 위치에 발목 양말 이런거 신고 나가가지고 그날 하루 패션 망쳐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입어놓고서 그런 경우 많거든 막 내파 양말 신어버리고 갑자기 생뚱맞은 양말 신어버리고 이럴때 괜히 지하상가가서 2천원 주고서 막 어 4,5개 사가지고 어 만원 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12개에 800원 사신 다음에 그냥 소모품으로 쓰세요 오케이? 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저가 이제 네이버 팬카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할인이랑 정보 다 올라가요 뭐 브랜드 할인이나 어 여러가지 신상 정보 그 다음에 뭐 데일리룩이나 이제 방송 안할때 패션질문 여기다가 시청자분들이 다 해주시는데 여기에 etc 정보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